유신쇼 3부 웃긴 웃긴 졸라 어 빠쎄 똥꼬 아 껴 유신의 전화쇼 웃긴 사연 지금이네 이거 따라한거 아니요 자 아직은 자리 못잡았지만 섹시남에 의해서 겨우 연명되고 있지만 앞으로 뉴코 토크박스의 유머 게시판에 컬투쇼만큼 많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늘 믿었는데 섹시남이 엿을 먹였어요 여러개 오늘도 역시 섹시남이 올렸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연인데요 짭지만 웃긴 우리엄마 짭지만 웃긴 우리엄마라는 사연입니다 우리엄마 광주에서 일하는 우리언니 만나러 광주로 가셨던 날이에요 언니가 일하는 리더스클럽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고 택시기사한테 리더스클럽으로 가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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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아저씨가 못알아먹더래요 답답한 엄마는 울 언니한테 도움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택시기사가 리더스클럽을 몰라 뭐라 말해야 되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보냈더니 언니가 문자를 단 문자를 보냈어요 아 짝나 금남노 아 짝나 리더스클럽으로 가달라고 해 아 짝나 그것도 모르면 패버려 아 떼버려 아 패버려 아 짝나 그랬더니 우리엄마가 택시기사한테 하신 말씀은 저기요 금남노 리더스클럽 패버러로 가주세요 패버러 어 그거 그냥 패버러라고 그러네 이거 이거 이러다가 코너가 졸망하게 생겼어 이게 코너가 종코너여 이거 사라지고 있어 이거 어 코너가 사라지게 생겼어 이거 섹시나면 하나 붙다가 다음 사연을 가겠습니다 웃긴 사연 미국쌤이 들려준 웃긴 사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못 써서 문학쌤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재치있고 웃겼어요 생긴게 웃겨요 오늘도 수업 제껴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미국은 일주일 전에 봄방학이었어요 그때 쌤이 알고 있던 남자 사람 친구 게이 아닙니다 게이를 좋아하시나봐요 남자 사람 친구랑 같이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다 왔다 합니다 근데 그 남자 사람 친구 그냥 남자 친구가 외모가 죽여졌다고 하네요 게이네요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모델 뺨쳤을 듯 뺨을 쳤어요 폭행범이네요 그리고 근육이 드드했다고 함 근육질에 폭행을 일삼는 게이네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남자한테 말 걸고 꼬이고 쌤은 공기화 있으나 마나 한다는 얘기인데요 말 걸고 꼬이고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가 많았나 보네요 도로를 아시나요 어쨌든 둘이 같이 해변가로 가고 상이 벗고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카카카카카카칵카카카카칵카카 Waar석 카카카카카카카 막 이탈리아 억양으로 그 핸섬한 남자 사람 친구를 보면서 오스라 이탈리아노 제가 조각가인 딸 shrine 당신의 몸을 본떼도 되겠습니까 딸 вами米 이ving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석고를 가져와서 남자 몸을 본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 500불을 줬다고 합니다 코너의 미래가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죠 나머지에서 섹시남이 저를 분명히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도 안 웃기네요 오유에서 그냥 퍼온 것 같은데요 정말 싫어하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네요 언젠가 박모양이랑 친구와 여럿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죠 박모양은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학교 마크가 빡빡빡 찍혀있는 대학 노트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뭐라 하거나 그냥 뭐 학교 마크 찍힌 가방이죠 하여간 그날 그걸 맨날 들고 다녔거든요 마치 정말 공부 잘하고 새침한 여자 대학생이냥 그걸 가슴에 안고 다녔어요 하지만 무지하게 터프한 그런 여자였죠 하여간 어느 날 3일 연장 술을 처마신 날이었어요 박모양이 말하기를 오늘 정말 술 마시고 들어가면 엄마가 정말 애쫓는다고 술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술 멤버인 또 다른 친구의 생일인지라 박모양은 억지로 억지로 술을 처마셨죠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술은 취하고 술이 물이 되고 부어라 마셔라 결국 노래방까지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밤이 깊어가고 박모양은 드디어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지금 도서관인데 도서관 문 닫을 때 되면 집에 갈게 하며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에서 다시 몰래 술판이 벌어졌답니다 몰래 노래방에 술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은 거죠 거기서 박모양이 엄청난 탄력을 받아서 결국 전사 술 먹고 뻗기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여간 어쩌저쩌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술이 딱 깨더랍니다 대단한 정신력이죠 엄마한테 쳐맞으니까요 조용히 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데 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하고 옮겨? 이 미친 삐릴리 도대체 여태까지 어디서 술을 처먹은 거야? 이 개 삐싯다 그냥 개 인 잡는 게 박양은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를 보자마자 술 마신 줄 아셨을까? 의아해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도 맞불작전 엄마 나 술 안 마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왔단 말이야 근데 욕을 하며 맞고함을 쳤답니다 엄마 왈 너 손에 든 게 뭐여? 그녀의 손엔 파일 대신에 금영 노래방이라고 써요 그녀의 손엔 아큐마크가 찍힌 파일 대신에 금영 노래방이라고 써있는 야! 너 노래방 제목 외운겨? 어? 노래방과가 있어? 이라고 써있는 노래방 책이었습니다 그 노래방 책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까지 타고 집에 왔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кил기콜이던 게 생각나더라구요 카카가가가가 sava 그 사람들 보고 야 저 미친놈이 왜 나보고 웃어요? iedo 미친놈이 술 찾아 먹었나 봐요 하여간 그 노래방 책으로 무지하게 맞았더군요 싫어합니다 실화입니다. 요거 좀 괜찮았네요. 요건 좀 괜찮았어요. 자 유실에 전화하시죠. 3부 웃긴 사연. 이렇게 웃긴 사연 올려주면 재밌게 읽어드립니다. 자 군대. 웬만하면 안 웃길 수가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실화. 제가 군복무할 때 일입니다. 대대전술훈련이 있어서 전 병장 초봉 때 야외훈련을 나갔어요. 그때 24인용 텐트 하나가 부러져서 우리 분대만 따로 간부들이랑 같이 샀습니다. 새우 적 같겠네요. 사실상 노예죠. 근데 훈련 나가기 전 비상 걸리면 군장 싸고 내무실 정리하잖아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내무실 확인하는데 내무실 바닥에 왕 고무링 한짝이 굴러다녔어요. 저 그걸 주우면서 누구 거예요? 아이 시발. 아이 시발. 이런 거나 흘리고 다니며. 또라이 새끼네. 걸리기만 해봐. 아유 개베이비야. 정말 짠아야. 아유 새끼. 후루뚜루뚜. 후루뚜루뚜. 하고 제 야상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이윽고 저녁이 되어 추침 시간이 됐는데 저희 분대는 6명이 훈련을 나갔는데 텐트에서 왼쪽 오른쪽 잠을 자서 제쪽에 3명이 같이 자게 됐습니다. 간부들과 같이 자서 병장 티도 못 내고 조용조용 죽어 지냈죠. 이제 침낭을 덮고 잠을 잤어요. 한 2, 3시가 지났나 갑자기 제 허벅지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벅벅 허벅지를 만지는데 무언가 제 손에 잡혔어요. 마치 둥글둥글한 것이 뱀. 이건 뱀이야. 이건 뱀이야. 오구야만 알았어. 이건 뱀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뱀이야 뱀. 그런데 구석에서 성질 들어온 간부 한 명이 존내 신경질진 목소리로 야. 야 인마. 걔야. 아 인마. 걔야. 아 그냥 쳐자. 어. 그냥 쳐자. 안 물어. 안 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침낭에서 뱀이랑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전 눈치를 봐가면서 옆에 후임분대원 두 명을 복부광타 및 내려찍기로 조용히 깨운 다음 깨운 다음 여기 우리 자리 근처에 뱀이 있으니 빨리 찾자. 사실 내 자리에 있었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있었지만 그리고 빨리 내 자리 뒤져봐. 뒤져봐. 내 자리 뒤져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도 자다가 막 일어나서 제대로 못 찾고 라이터블 하나만 키고 찾고 있는데 라이터도 땅에 떨궈서 찾지 못하고 부스럭부스럭거리니 성질 들어온 간부 코봉이 같은 간부 한 놈이 야 그냥 쳐자라고 이 개 어 후손아 이 개 이 사촌동생지가 나 라고 지랄거리니 저는 반대쪽 구석에 가서 침낭 하나 없이 맨바닥에 한겨울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온갖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찌어찌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화제는 어제 어떤 놈이 밴발받았다고 난리쳐서 잠을 설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조용히 하고 제 침낭을 뒤져보니 설마 정말 아니겠죠. 어제 야상 주머니에는 왕고무링 하나가 제 침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요. 읽는 와중에 설마 설마 반전이 있겠지 정말 우리 방송을 매몰시키는 재앙이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긴 사건인데 읽을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섹시남의 의존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뉴커 토크박스 유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연 되겠네요. 친구가 카페에서 겪은 일입니다. 내 친구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자주 오는 손님은 좀 낯이 익잖아요. 그중에서 너무 특이하고 웃기게 생긴 손님이 있는데 맨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했대요. 암튼 근데 크크크크크크크 애가 알바 끝나고 집 가려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깨를 치더래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웃기게 생긴 손님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신쇼의 코우심 같은 면상이죠. 유신님 내 친구가 순간 웃음 터지려는 거 참으면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알바 끝났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네 끝났어요. 이랬습니다. 그 남자가 알바님 뭐 좀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러더래요. 짱나 졸라 짱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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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아치 짱 그래서 내 친구가 못 찾으세요? 짱나 이게 그러면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서 카페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에게 찾는 거 설명하시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 남자가 알바님 그 알바상한테 주문하면 안 되는 거라서요. 이러더래요. 짱나 정말 짱나 외계인 같은 새끼 짱나 그래서 내 친구가 좀 또라이인가 생각돼가지고 뭔데요? 짱나 정말 짱나 생긴 것도 아주 꾸미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주문해드리고 갈게요.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알바님 그쪽 전화번호 주문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 친구가 웃음 터져가지고 네? 크크 이러니까 알바님 알바님 아무리 찾아다와도 메뉴판은 그게 없더라구요. 제가 그 카페 가는 건 그 이유 하나 때문이거든요. 이 была 이딴 이 drafting loosen 내 친구가 너무 웃겨서 아 네 이러고 그냥 뒤돌아서 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바님 부끄러움 많이 타시나봐요. 제 얼굴인데 내일도 알바 하시죠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지만 내일은 꼭 주문 받으셔야 됩니다 귀여운 아가씨 그럼 이만 이러더니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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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썹에다가 손가락 두 개를 해가지고 댔다가 잉크를 하면서 떼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뒤돌아갔대요 손에는 말보로 레드를 들고요 알바님 죽여버리고 싶네 코 의심하고 감정 입으라니까 제대로네요 알겠습니다 섹시남 고생했고요 오늘은 뭐 중간 되네요 빵 터져야 되는데 첫날은 빵 터졌는데요 섹시남한테 빵을 좀 처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빵 터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신의 전화쇼 3부 웃긴 사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시간 초가 됐네요 아 짱마 아 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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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신의 전화쇼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유신쇼 생방송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요 늦게 오면 아 짱마 늦게 오는 놈은 코우심 같은 변상을 갖게 될 것이요 네 산타TV 유신쇼 유신의 전화쇼 방송은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그리고 뉴스와 커뮤니티를 동시에 뉴스 커뮤니티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유코 후원 쇼핑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